두루와 발라줄게 두루와 두루란 말이야 이 자식아 두루와 소냐 발라주겠어 야 잡아줘요 잡아 두루와 덩크해봐 덩크해봐 이 자식아 두루와 두루 오란 말이야 이 자식아 일로 두루와 두루와 이쒸 쓰레기 두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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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를 성훈 님은 저거 더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우팡은 화요일일 서브게임이죠 루씨와 나도 못해 나 첫내를 자신있게 F2번을 눌러줍니다 F2번 F2번 눌러주면 내가 잡은게아 아 믿는다 형 나왔어? 으아하! 아 미안해요 파티에 맞았다 아하! 제가 또 잡는다 잠깐만!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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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지금 파.. 어.. 캐릭터.. 캐릭터 지금 대비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터동님 겁니다 아 이거 아이소리네? 아 이거 좀.. 성가시겠는데요? 네 한 번 스크린 해주고 자 이거 너무 멀리서 쓰셨는데? 오 나이스! 이게 들어가? 오 나이스 나이스 자 우와! 아 이거는 파프가 막 아니구나 둘라 그냥 밖에 있구나 쉐블! 아하! 어 안드가필 안드가필 아 까디? 괜찮아 괜찮아 6대5입니다 괜찮아 우리가 리더하고 있어요 우리는 슈팅 카드가 둘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3점으로 조지면 됩니다 자 흐흐흐흐흐흐 아 잡았어 왜요 왜요? 아 아 어 어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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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진 몰라 왜요? 울 깨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 자식아! 저 왜이렇게 내 블락을 잘하지? 근데? 트롤트롤는 이렇게 못바르는데? 어! 잠깐만! 이거 너무 멀리서 손인거 아냐? 아! 어 이거? 아 너무 멀어! 아 근데 잡았다! 아 좋습니다! 예예 아, 8대 어 나이스! 들어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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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한 번 주지! 야! 아잇! 으악! 진짜 칩을 침 줄이야 아, 들어갑니다 뭐야! 내가 왜이렇게 생겼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나이스! 잘쌌다! 아! 아, 나이스! 어, 무난하네! 어, 칩! 아, 칩 한 번 봐야겠다 아, 이건 좀 칩찌다시는데요? 칩찌일은 아니오! 제가 블락을 두개 했고 리바도 거기까지 밀리고 있진 않은데 어, 딱 12, 10입니다 어, 9번이요! 어! 아, 이게 두 명이서 빽셀니까 너무 멀리 튀는 거면 힘들다 10이다! 그렇지! 칩일 줄 알았지! 아! 아, 젠척! 아, 젠쳐! 아, 젠척! 아, 좋았는데 펀날려고 좋았다 트롤 트롤 짬이 계속 괜히 있는 거 아닙니다 이가 한번 바꿔줘 나 짬그리는데 안녕하십니까 이야 towards teaming 상대 잘 해주겠네 들어와 쏘냐 잡아줘요 펜타킬 들어와 두루 오람맛 아 이걸 두루와 덩크다 덩크다 덩크 아 남트룰이 원래 미쳤지만 미쳐나 찍습니다 매튜오 실패? 나 없어 나 그거야 나 센터라서 실패 없어 아 나 있어 아 좋아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케이터 대리특집하고 있고요 시청자분들의 답답함을 좀 풀어놓은거죠 우리 답답함이 시청자분들의 캐릭터를 대리로 플레이해드리고 있어요 막아 막아 좋았어 좋았어 아 체력이 없다 한마리 차이였습니다 세니슛페이스는 사기 아니야? 사기죠 한번 스크린해주고 빨리 들어가야겠다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안드라이를 밀고 정점은 내가 따지 오오오오 야 리반드 6회 6대6이네요 오 좋아 튜립단계로 아 아이칩 아 칩이 너무 문제네 퀀타를 같이 쓰니까 파트도 봐야되고 칩도 봐야되고 차라리 칩킬줄 알았어 아 저런 칩 안치지 퀀타면 그냥 뛰어야지 그치 한마디 아하 1대1은 제가 확실히 이길 수 있거든 리바 1대1은 근데 2대2 2대1이 문자 2대1이 들어와 덩크해봐 덩크해봐 이 자식아 감이 어딨어 아 근데 못잡았다 아 제가 막으러 갑니다 막으러 갑니다 채벌 한번 놀아야겠다 어 나이스 어 실패하려나 원래 미쳤지만 미쳐맞히고 있네요 진짜 들어와 들어오 뭐란말이야 이 자식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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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제 팍스틱도 떠나러 갔는데 과연? 어우 짱기까지 3점만 언니 이뻐요! 이러는데 나도 알아 이거 안들겨가지고 솔직히 저항 줬잖아요 그렇지 리바 괜찮아 리바 3점만 막으면 3점만 그냥 마크할게요 그냥 마크할게요 괜찮아 그냥 리바 줘 리바 줘 어 잠깐만 아 괜찮아 안들어가기 그렇지! 아 들어가나요? 어 나 잡을게 아 괜찮아 이겼어 꺄 nome 와 마이탠 queria 어렵게 아 이거 솔직히 이거는 나 머리 좀 정답하지? 어떻게 하죠?